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서강대에서 열리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황은 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청의 사도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국제협회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자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이 시기에 한국에 모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뿐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해악과 편파적 발언, 가짜뉴스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니스가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에게 경청의 사도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는 참가자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